저에게 춤이란 RPG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춤이란 걸 처음 시작하면서 RPG 게임에서 캐릭터를 생성해서 키우는 것처럼 제 인생을 스스로 계속해서 키워 올라온 것 같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방식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춤춘 순간부터 진짜 심한 몸살을 앓거나 아니면 백신 맞았을 때 아니면 훈련소 갔을 때 말고는 진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멈춘 적이 없어서 멈추면 너무 근 손실하듯이 뭔가 실력이 죽을 것 같은 불안감 같은 게 있고 지금도 막 집에 있다가 가끔 연습실에 가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파밍을 하고 레벨업을 해서 계속해서 저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최하진의 국회의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